다시 중대본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이번 호우로 37명이 사망을 했고 9명이 실종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발표를 보면 사망자가 33명이고 실종자가 10명이었는데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중대본의 발표를 보면 이번 비피해 사망자 37명, 실종자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1시에 발표된 것은 사망자가 33명인데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사망자가 4명이 더 늘었고 실종자는 10명에서 지금 나온 속보로는 9명, 1명이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